자 자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24x7 칠린의 리액션 비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저는 24x7 칠린 되겠습니다. 자 연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44444 건본 도위 이렇게 읽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뮤직비디오에요. 이게 올라왔습니다. 피처링 가빈 디 씨디건티입니다. 씨디건티가 군대 같죠? 군대 가기 전에 작업물들을 많이 작업을 해놓고 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씩 보면 씨디건티에 군대 가기 전 머리를 길렀을 때 비디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알림이 떠서 씨디건티 유튜브 계정에 군대에서의 모습들이 이제 약간 브이로그 스타일로 올라오더라구요. 근데 저는 조금 보면 놀랐어요. 약간 그래도 태국의 군대가 한국보다는 개방적이구나. 한국에서도 만약에 연예인이 군대를 가면 유튜브 활동을 군대가 있을 때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일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대의 군복무 중일 때는 상업적인 활동들, 경제활동들을 하는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군대는 아직 좀 많이 보수적입니다. 이 곡의 리액션 미디오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피처링에 씨디건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봤어요. 가빈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진짜 뮤직비디오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작업량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연구야 워낙 많이 올리니까. 거의 뭐 연구 뮤직비디오는 한 달에 한 번? 거의 뭐 한 달 반에 한 번씩은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프로듀싱은 스페치즈가 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가사를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번역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굳이 우리는 알죠? 트랙 뮤직비디오에서 래퍼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사실 크게 주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44444 건본도이 피처링 가빈디, 시디건티 프로듀스 바이 스페치즈입니다.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볼게요. 요. 오케이. 렛츠 게린 투. 요. 엔조인 왓츠 마이 비디오. 해비 스틸렐라 섭스 크라이브 투 마이 채널. 봅시다. 다이아몬드가 이번엔 까메오로 맡았나봐요. 아 이거는 틱톡에 간접광고가 있군요. 아 이게 동남아에서는 틱톡 어플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한국은 아주 어린 친구들, 10대 친구들이 틱톡 사용하는 거 말고는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역시 틱톡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오늘은 이 뮤직비디오에서 연구를 주목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거 클럽에서 여자들이 트월킹하기 좋은 곡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말했죠. 연구는 훅 마스터, 훅 장인입니다. 아마 이만큼 훅 가사를 잘 쓰는 래퍼는 아마 없을 거예요. 딱 그 돈이 될 만한 훅 파트를 잘 만들어요. 아 눈이 즐겁다. 근데 뮤직비디오가 좀 이렇게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들이 되게 특이하다. 아 약간 뭐 living in the sky, 나는 구름이에서 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오예 오예 연구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겠어요. 왠지 여러분들 아시죠? 건티는 과연 작업물들을 얼마나 남겨놓고 군대를 갔는지 군대 가기 전 모습이 나오네. 아마 이 곡이 신나는 데는 여기에 어떤 래퍼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이거는 진짜 여성 댄서들의 비중이 50% 이상이다. 아 이건 뭐 최고네요. 당신이 만약에 이 노래가 싫다고 해도 뮤직비디오를 보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아주 좋았어. 연구의 44444 건본도의 피처링 가빈 디 앤 시디 건티 프로듀스 바이 스패치즈 였습니다. 쿡 하나는 연구가 태극 힙합에서 최고다. 훅 잘 쓰는 래퍼 하면 막 50센트 생각나고 이러잖아요. 훅 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장인입니다. 장인. 클럽에서 이제 플레이가 될 만한 곡들인 것 같고 확실히 딱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는 준비된 것 같아요. 여자 댄서들의 춤을 보니 저는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점점 포스트 말론 바이브를 가지고 가고 있는 가빈 디의 모습과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수많은 작업물들을 남기고 떠난 시디건티가 이렇게까지나 어 저희가 자주 유튜브에서 군대 가기 전 그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는 게 놀랍네요. 특히 이 뮤직비디오는 여성 댄서들의 지분이 한 50% 이상이다. 여성 댄서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아주 끝내주게 잘 살렸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환호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호콘캅 호콘아 감사합니다.